안녕하세요 PS입니다. 드디어 2019년을 데뷔하여 모든 LCK 팀들이 로스터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팀별 로스터 인앤아웃을 정리하고 방구석 관전자적 시점으로 로스터 평가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 이적 활동이 워낙 활발했다 보니 생소한 선수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먼저 승격팀 중 한 팀인 샌드박스 게이밍입니다. 팀 배틀 코믹스였죠? 12월 19일자로 샌드박스가 인수했습니다. 샌드박스 게이밍의 경우에는 사실 내년 LCK 유력한 강등 후보가 아니냐라는 평이 있지만 그만큼 팀 전력이 여전히 미지수인 팀이기도 합니다. 로스터를 한 번 볼게요. 우선 로스터 점수 C0, 이적 활동 점수 C0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배틀 코믹스 시절에도 눈에 띈다 하는 선수는 온플릭 선수 정도였습니다. 온플릭 선수가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2018년 챌린저스에서는 독보적인 원탑 정글러였거든요. 오히려 이 팀은 아니 운타라가 여기에? 아니 앰비션이 여기에? 라는 조크가 오히려 더 화제가 되었던 팀이기도 하고 KT의 데퍼 타임을 패러디한 배틀 코믹스의 백호 타임이 더 유명할 정도였으니 실제로 배틀 코믹스를 보고 국내, 해외, 어디서나 비트코인이다 라는 별명을 지어준 웃픈 사연도 있죠. 보여줘야 할 숙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적 시장에서도 한계를 보여줬어요. LCK 최약체 원딜로 평가를 받았던 고스트가 합류했고 토토로도 리턴했습니다만 고스트는 3연속 LCK 강등을 막기 위한 더 피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2의 그리핀으로 주목받는 다먼 게이밍입니다. 로스터 점수는 D0, 이적 활동 점수는 C0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롤드컵 기간 동안 그리핀과 함께 스크림 깡패로 악명을 떨친 팀이기도 하고 솔랭에서나 승강전에서나 탈 챌린저스 퍼포먼스를 여실히 보여주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었죠. 이적 시장에서는 원딜에 캄 선수를 새로 영입한 거 외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대신 기존 선수들이 워낙 기대주들이 많죠? 2018년 첼체탑 너구리 선수, 솔랭 정글킹으로 더 유명한 캐니언 선수, 경험 많은 펀치 선수와도 함께이기도 하고요. 카타리나 장인으로도 유명한 쇼메이커 선수 역시 기대주입니다. 올해 솔랭 3위를 찍기도 하였죠. 바텀 라인은 그에 비해 기복이 조금은 있는 편인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다먼에게는 관건이기도 하겠네요. 선수 로스터도 로스터지만 올해 롤드컵 우승팀 IG의 헤드 김정수 감독이 다먼 게이밍의 지휘를 맡았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과연 이 솔랭 전사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을까요? 기대됩니다. 지네어 그린닉스입니다. 로스터 점수 C+, 이적 시장 점수 C++ 드리겠습니다. 지네어는 확실히 원딜 캐리 중심의 팀이었습니다. 테디라는 걸출한 원딜이 이적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팀의 전력이 확 내려간 것도 사실이죠. 팀은 그레이스, 노바 선수를 제외하고는 싹 바뀌면서 공중분해 수준입니다. 그나마 기존의 호환, 엄티 선수와 비견될 만한 린다랑 말랑의 영입은 선방했다고 볼 수 있으나 바텀은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그 외에 율천고 최연우라던지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합류하였는데 기존 장기전에 지네어, 이걸 지네어의 이미지를 180도 깰 수 있을지가 잔류냐 강등이냐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이엇은 장기전을 싫어하니까요. 지난 시즌 순위상 요번 이적 시장의 돌풍인 SKT가 벌써 나와버렸군요. 로스터 A0, 이적 시장 A플러스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미드 페이커를 중심으로 전 라인 개편에 들어간 SKT인데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각 라인별 영입 후보 1순위들을 모두 데려왔다고 하죠. 대부분 명가 재건이라는 데이 아래에 모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스토리, 그 시작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그만큼 기대를 줄만한 라인업이기도 한게 탑에는 국채탑 후보 칸, 서브로도 충분한 크레이지 정글은 중국 LPL 최정상급 육식 정글러 클리드와 LCK의 육식 정글러 한 축을 담당했던 하루, 미는 페이커, 원딜은 진웨어의 넥서스 그 자체 테디, 서포터에는 오더의 끝 마타와 최상급 잠재력 에포트까지 SKT 팬이라면 설렐만한 라인업이 맞습니다. 파급력 자체는 KT 슈퍼팀 창단 당시 스맵, 스코어, 폰, 데프트 마타 급에 비견될 만한 라인업이지 않나 싶어요. 이제 문제는 팀 단합, 호흡일텐데 최근 솔렘 관전하다 보면 SKT 선수들 상당히 자주 보이고 캐스파컵에서도 괜찮은 호흡 보여줬어서 정말 왕자 탈환 가능하지 않을까 싶게 만드는 팀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테디 선수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다음은 하나생명 e스포츠입니다. 로스터 B- 이적 시장 C++ 드리겠습니다. 탑부터 보면 린다랑 선수도 충분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옆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죠. 소환 선수와 트알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정글에 이제 무진 선수가 들어와서 하나팬분들은 이 부분을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들어온 경우에 잘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팀 게임이기 때문에 팀 컬러 맞추는 과정부터가 변수고 이번에 BBQ 트릭 이근환 선수를 생각해보면 100% 기대를 모두 걸 수는 없지 않겠느냐. 클리드도 그러면 똑같이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 부분은 같은 입장이지만 서브 정글러가 하루 대 보노 차이가 좀 나죠. 미드는 그런 점에서 라바와 템트 둘 다 라인전 능력 좋고 상윤과 키 정상급 보뛰오기 때문에 상책처 보완이 조금만 더 잘 이루어졌다면 좋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대신 라바 선수에 대한 기대는 2019년에도 조금 걸어봅니다. 피즈를 비롯해서 암살자 챔프를 잘 다루는 선수라 메타가 딱 맞아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달라져야 할 젠지입니다. 다른 팀에 비해 더블 스쿼드가 안 나오죠. 롤스터 점수 B 플러스 이적신장 점수 B0를 드리겠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기존의 주축이었던 하루, 앰비션, 코어 장전, 크라운 모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 피넛 선수가 정글로 들어왔죠. 흔히들 우승 청구사 피넛 대 롤챔스 무관의 젠지 라는 말도 쓰는데 그래서 더욱 이 팀은 다른 의미로 흥미롭습니다. 피넛 선수는 주로 각 라이너들의 라인전 능력이 우위에 있을 때 정점을 찍는 정글러라 생각을 합니다. 그가 몸담은 락스 타이거즈도, SKT도, 킹존도 모두 라인전 단계부터 우위를 가져오는 팀들이었고 거기에 가속 페달을 잘 밟아주는 그런 역할이었죠.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큐베, 플라이, 룰러, 그리고 라이프 글쎄요. 잘하긴 하는데 라인전에서 막 우위를 가져온다 장담하기도 힘든 그래서 젠지가 날아오르려면 피넛의 스타일도 같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 서브 선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킹존 선방했습니다. 로스터 점수 B+, 이적 시장 점수 A-3입니다. 사실 이적 시장 열리고 나서 킹존이 공중분해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정도면 상당히 선방했다고 보고 이적 시장 점수 후하게 드립니다. 라스칼, 그래도 준수한 탑라이너라 생각을 하고 커즈는 워낙 잘하죠. 솔랭에서도, 대회에서도 보여주기도 했고요. 폰, 데프트, 세트로 킹존에 왔는데 폰 선수의 허리가 버텨준다면 요즘 솔랭 폼은 또 괜찮게 봤었기 때문에 대신 서브 선수가 아직 안 보이는 건 아쉽네요. 데프트 선수는 LCK 최상급 원딜 중 한 명 뭐 이견이 없을 것이고 투신 선수가 이제 데프트 선수와 죽이 잘 맞을 것이냐 다소 두 선수 모두 스로잉과 슈퍼플레이를 왔다갔다 하는데 이 둘 간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고게 관점이겠네요.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공격적인 선수가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는 것을 상당히 신박한 조합이긴 한데 뭐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슬슬 상위권으로 올라왔네요. 아프리카는 로스터 B+, 이적 신청 점수 A-를 드립니다. 바뀐 부분 위주로 보면 미드, 바텀 듀오죠. 미드는 유칼, 충분히 좋은 영입이라고 봅니다. 상체가 더 강해졌다는 느낌이에요. 기인과 유칼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바텀은 이제 에이밍, 젤리 조합을 쓸 것 같은데 에이밍 선수가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배제한다면 피지컬에서 상당한 수준은 맞습니다. 서포터는 잘 모르겠군요 대신. 정글 쪽이 트윙클 선수가 서브이긴 하지만 사실 좀 더 확실한 컬러의 선수가 들어왔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반 설계를 담당하는 서포트, 정글 쪽이 약간 상위권 라인업이라기에는 아쉬운 느낌이랄까요? 대신 기인의 폼은 날이 갈수록 더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일 감탄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더 단단한 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피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로스터 점수 A제로, 이적 시장 점수 C제로 드리겠습니다. 미드라이너 레더 선수가 임대이적으로 나갔다는 점, 그리고 딱히 큰 보강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적 시장 점수는 높게 줄 수 없지만 여전히 다섯 라인 모두가 강해 보입니다. 로스터 자체가 탄탄하니 이들을 더 믿은 셈이죠. 제가 감독이라도 더블 스쿼드 스크림 돌릴 생각이 별로 없다면 요 다섯 명의 선수들을 무한 신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가가 더 필요 없습니다. 빨리 이들의 경기를 보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KT입니다. 로스터 점수 A마이너스, 이적 시장 점수 B블러스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KT 팬들이 걱정을 하였고 타팀 팬들이 이제는 놀리기도 미안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생을 하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상당히 선방했다고 평합니다. 우선 탑 정글은 여전한데 정글로 엄티 선수까지 들어온 건 무조건 플러스 요인. 미드도 6할에서 BDD, 저는 개인적으로 플러스라고 봅니다. 최소로 두고 봐도 옆그레이드죠. 마지막 킹존에 불꽃이 BDD였는데 그때 폼은 지금도 잊혀지질 않거든요. 바텀이 이제 데프트 마타에서 강고 눈꽃으로 바뀌었다는 점인데 사실 눈꽃 선수도 터키리그에 있다가 와서 잊었을 수는 있지만 솔랭에서나 대회에서나 상당히 스마트한 선수입니다. 강고 선수는 최근 솔랭 관전해보면 폼도 좋고 실제로 지금 20위권 찍고 있죠. 영입 당시에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뭐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서브 원딜이 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뭐 당연히 맞는 말이죠. 로르몬테 견수님이라던가 여러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기대를 놓을 수 없는 로스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0개의 팀의 로스터를 평가해보았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점수를 짜게 줬나 싶기도 한데 관전 포인트를 짚으며 영상을 마무리하자면 첫번째 SKT의 부활 가능한가? 두번째 기인 유칼, 스맵 BDD, 큐베 피넛 새로운 상체 조합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세번째 그리핀은 여전히 그리핀일지 궁금하네요. 네번째 다먼 게이밍 이제는 계속 보여줘야 할 차례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요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캐스파컵도 꼼꼼하게 관전하고 솔랭도 계속 보면서 다가오는 LCK 한번 같이 기다려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후원 ừng